주의 고역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을호 주의 고역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을호 샬롬 원터치 기도회의 서의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통해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찬송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회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공황장애를 치유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와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서 기도하는 자들을 불쌍히 궁일히 여기시고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기도하실 때 순간 즉시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공황장애 치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공황장애를 위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 먼저 우리를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불쌍히 궁일히 여겨주시고 저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즉시 치료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할 때 악한 질병을 꾸질될 때 그 즉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회복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을 주고 또 아버지 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고통 가운데 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공황장애는 지금 즉시 사라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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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는 떠나갈지어다 공황장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를 꾸짖느니 떠나갈지어다 너희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와 간과하며 선포하며 치유됨을 확신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더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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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되어지며 덮어질 지어다 예수의 피가 덮어질 지어다 예수의 피가 덮어질 지어다 예수의 피가 덮어질 지어다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말 지어다 이 말 지어다 이 말 지어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악한 형들 악한 형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공황장애는 떠나갈 지어다 모든 장애는 떠나갈 지어다 모든 장애는 떠나갈 지어다 두려움을 일으키고 사회에 간 생활을 아버지의 회방하는 악한 형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를 꾸짖느니 떠나갈 지어다 떠나갈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일히 여겨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이 말 치어다 그의 거룩함이 충만하게 이 말 치어다 성령이 충만하게 이 말 치어다 성령이 충만하게 이 말 치어다 성령이 충만하게 이 말 치어다 성령의 불로 공황장애가 이 시간 깨끗하게 깨끗하게 치료되어지고 공황장애가 성령의 불로 완전하게 깨끗하게 태워지며 사라질 지어다. 사라질 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다시 아버지 선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말 지어다. 내가 자유함을 입고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그의 질병에서 공황장에서 자유함이 임할 지어다. 치료됨을 선포하느라 자유함이 임할 지어다. 평강이 말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믿음으로 함께 공황장애의 치유를 위해서 선포하며 또 믿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치료되었음을 또 공황장애에서 자유함이 임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 시간 또 기도하실 때 마음이 뜨겁거나 치료되신 분은 우리 함께 댓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다면 문자나 전화 상담으로도 치유가 가능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잘로 한글자막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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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